안녕하십니까 알버트웨버 아티스트 고명철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알버트웨버 A96BS 모델이고요. 마우스피스는 엘리온2 9호의 자바 3호를 사용했습니다. 알버트웨버 악기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악기를 처음 받았을 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에 제가 한번 반했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이 악기를 사용했었는데 주위의 뮤지션들이 같이 음악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은 악기가 이쁘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볼륨이 커졌다, 소리가 선명해졌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악기, 제가 사용하는 악기가 블랙 모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남성적이고 파워풀한 성향의 악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옥타브와 높은 음의 음정에 편차가 많이 없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연주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들이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그리고 쏘는, 지르는 노래, 그런 기승전결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3옥타브나 플래젤렛에서 제가 지르고 싶을 때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타회사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악기는 그 부분을 너무 만족시켜줘서 저는 이 악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리얼마스터 반죽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에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반죽기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죽기 자체의 마이크를 연결하고 다른 인터페이스나 다른 것 필요 없이 바로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예전에는 유튜브에 한번 영상을 올리려면 컴퓨터에, 인터페이스에, 마이크까지 연결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리얼마스터는 아주 간단하게 연결만 해서 바로 레벨만 맞추고 녹음하면 금방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니까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EQ라든지 리버브, 딜레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간감까지 부드럽게 색소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좋은 반죽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버트웨브 아티스트 고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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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